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수라 장인들 시끌시끌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부상 유세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두관 선배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개딸에게 점령됐다. 그래서 제가 오전 충남 유세 때 철회하고 사과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열성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우리 당이 강성 지지층을 칭하는 이른바 개딸이라는 요증을 썼죠. 개딸이 점령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객석에서 내려와 시끄러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김병주 의원까지도 후보까지도 이건 잘못됐다. 뭐가 점령당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또 어제 오후에 반박 입장을 다시 또 한 번 냈어요.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민주당원이 모두 개딸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건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이랑 거대한 싸움이 있어서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북한과 대결하고 있어서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탄핵이랑 거대한 싸움이 있어서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되냐? 이게 유신체제 선포한 박정희 독재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김두관 후보의 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본인의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들은 본인의 소신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 속에서도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의 발언은 물론 일부 소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가능하죠. 특히 지금처럼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지도체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됐었던 지난 2년을 겪었고 또 그걸 한 번 더 연임해서 가겠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도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연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온당한 것인가,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초점을 맞춘 것, 이 부분이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어느 순간 팬덤 문화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우리 민주당만의 문화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그런 팬덤 정치 문화가 이미 시작이 됐던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방식의 지지 문화가 생겼을 수 있고 그 문화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어떤 개개인에 대한 우리 당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게 아니라 당원 평가에 포커싱을 맞춘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보신 건 전당대회의 화두가 지금 강성 지지층을 얘기하는 이른바 개딸이 돼버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봉주 후보와 김병주 후보는 개딸이 문제가 없다. 뭐가 잘못을 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김수민 위원님. 지금 강성 지지층은 일부라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이 일부인데 왜 일부에 포커싱이 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느냐. 지금 정봉주 후보, 김병주 후보는 개딸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일부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럼 일부를 옹호하면 오히려 다수는 여기에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오히려 개딸이 일부라고 하면 왜 정봉주, 김병주 후보는 다 옹호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딸이라고 가리키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를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이거예요. 개딸이 그렇게 소수인데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경향이라고 오히려 차라리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김두관 후보도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좀 주류 경향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의 다수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본인은 소수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야말로 극소수의 주장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경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대상, 본인이 가리키는 비판 대상은 좁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선거 기간이라는 거죠. 선거 기간에서는 어느 쪽이 다수고 소수고 이게 또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김두관 후보가 이제 더 극소수의 주장인 것으로 그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김두관 후보가 최근에 얘기하는 주장들 중에 일극체제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김두관 후보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 2023년에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에 두 번 있었는데 그때만 보더라도 김두관 후보가 내가 가장 친명이다 이 스탠스로 원내대표 후보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당 안팎에서 일관성의 부재 이렇게 또 지목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개딸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체가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에도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그들의 무리는 분명히 있는 거죠. 강성 지지층에 무리가 있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를 이어서 보시죠. 이재명이 밀어주자 김민석이 4위에서 1위로 훅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순회 경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김민석 후보가 이른바 제명픽인데, 명픽인데 별로 순위가 나오지 않는다. 4위, 5위, 2순위다. 5위 밖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말 경선을 지나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사실 그 앞에서 지난 주말 전까지 1에서 4차 경선 누적 득표율은 1위 정봉주, 그리고 4위 김민석이었습니다. 20일에서 16, 13, 12였었어요. 4위였는데 주말 동안에 불경, 충청 지역에서 지금 5곳에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불경에 충남, 충북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이 어떻게 됐느냐. 1위 정봉주, 2위 김민석이다라는 거예요. 4위에서 2위로 훌쩍 올라가고 2%포인트 차이가 채 나지 않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봉주 후보가 1위는 1위예요. 정봉주 후보도 팬덤의 힘이라는 얘기가 있고 김민석 후보도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또 지지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이 분화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보다는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일단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소속 최고위원은 김민석일 것이다. 그렇죠. 노골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원픽을 딱 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김두관 후보의 이 얘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강성 팬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했잖아요. 그건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의 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 게 바로 방금 그 여론조사 결과야. 그러니까 투표 결과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니까 사유에서 거의 1위를 위협할 정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강성 팬덤, 개딜들이 권리당할지 이런 걸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개딜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면 개딜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디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을 이끌고 가겠다.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왜 점령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야유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객관적이랄지 아니면 내부에서 보는 시각 일부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개딜이 소수냐 다수냐라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땡딸이죠. 아까 살짝 이해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죠. 다음 기사 볼까요? 갈등 뇌관된 정점식 친한 사퇴하라 비한 임기 보장. 이게 무슨 얘기냐. 정점식 의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이죠. 정책위 의장은 보통 당대표가 픽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의 정책을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랑 같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바뀌면서 당대표가 픽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런 주장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 28일 한 대표 당선에 담긴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변화인 만큼 백지 상태에서 인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친한계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비한계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정협력이 관건인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정 의장을 교체할 명분이 뭐냐. 당정협력이 관건인데 지금 정 의장을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 얘기가 다 틀리지 않아요.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원래는 과거에는 원내대표랑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받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 러닝메이트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없애고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전통의 취지를 살려서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임명합니다. 즉 이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당대표가 물론 모든 최종 임명권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책위 의장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나왔을 때 당 내에서 상당히 술렁했다고 해요. 벌써 약간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거냐. 그게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최고위원회의 구성에서 이른바 친한계가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정책위 의장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른바 한동훈 팬덤이 몰려가서 집단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많은 팬덤이 있었어요. 옛날에 박사모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런 팬클럽 정치가 권력 내부 갈등에까지 관여해서 특정 임무를 표적으로 삼았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즉 국민의힘판 수박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을 보면서 이제 개딸이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수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입을 했구나. 국민의힘판 수박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입니다. 일부 한대표 지지층은 정의장 페이스북에 왜 당심을 무시하나 유인심을 업고 버티는 것이냐 등 사퇴 촉구 댓글을 달았다. 추경호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비판 댓글이 올라갔다. 정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한대표 팬클럽이라고 하죠. 위드훈이의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한대표를 위해서 정점식 의원 사퇴는 당연한 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최선의 선택은 자진 사퇴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팬클럽 안에서만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되는데 일부는 가서 일부입니다. 일부는 가서 내려와라, 자진 사퇴해라 라고 댓글을 계속 달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대표 광성 팬덤 한 딸들이 정점식 의원 SNS에 익명으로 악플 테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온 개딸과 차이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악플 테러를 하면 안 되죠. 그러시면 사퇴하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책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친윤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잖아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그러면 적어도 최고위원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로 가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정점식 의원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정책의 의장 된 지. 그런데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김기현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일괄 사퇴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탕평탕평 이야기하면서 정점식 정책의 의원장을 그냥 자율적으로 당대표가 알아서 이렇게 가라고 해야 하는데. 마치 정책의 의원장 자리를 뺏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마치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포증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논쟁할 거 없이 관례대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대로 정정식 의원이 계속 정책의 의원장으로 가게 되면 친한이 사고 친윤이 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대표 뽑아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것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에게 전권을 맡기고 당대표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착각하고 친한 데에 어떤 갈등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그건 당대표가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책의 의장 자리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다. 하지만 몰려가서 악플을 다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자진 사퇴하라고 정도 얘기하는 건 악플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아까 앞서서 얘기하던 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얘기를 좀 하던 중에, 이번에 대전의 현장검증에 가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대전 MBC의 냉장고를 열고 와인 사진을 찍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현장검증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정정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어쨌거나 몰려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키워드가 땡딸이죠. 아까 잠깐 말씀이 아주 임팩트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수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지지층이 팬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 팬덤 현상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팬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송사법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가 쭉 이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인 지금 9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각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방송사법이라 4박 5일이다, 필리버스터하고 법 통과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법 통과하고 하나하나 지금 통과를 시켜주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영상으로 지금 보는 모습이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세 번째 법인 방문진법이 방송문화진흥법까지가 통과가 된 상태고, 이제 마지막 방송사법의 마지막 사법, EBS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지금 현재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금, 토, 일, 월, 정확히는 목요일내부터 시작이 됐죠. 목, 금, 토, 일, 월까지 5일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방송사법이 뭔데 이러냐, 이걸 잠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데 이렇게 자꾸 필리버스터를 5일째 하고 있는 거야. 방송 3법이 있었어요. 원래 거부권 행사 됐었는데 여기 방통위법까지 추가가 됐죠.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의 이사추천 권한, 그리고 이사를 추천하는데 권한을 외부에 확대하고 수도 좀 증원시키는 거. 그래서 관련해서 시민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방송이 방문진법, EBS 등등의 방송사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게 방송 3법인 건데 여기에 방통위법도 들어갔죠, 이번에. 방통위 회의를 할 때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4명이 있어야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통위법입니다. 2인 체제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야당에서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방통위법이다. 일단 방통위법은 통과가 벌써 됐고요. 지금 현재 이 법들 중에서 다 지금 통과가 되고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필리버스터가 지금 오늘 5일 동안 시작이 되죠. 5일 동안 시작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일이 없었느냐. 조선일보기사 같이 볼까요? 이 땡땡들이 야당의 욕설, 조롱, 여가되레, 자리 비웠다. 이 얘기는 여당도 야당도 다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공영방송부터 통제하고 잡겠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과 무관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국민의힘 구원에 대해서 운욕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싸구려 좌파다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밖에서 듣는 것이 편할... 시끄럽다니. 의장님 계세요? 죄송합니다. 좋은 말 쓰겠습니다. 의장님 안 계시면 나쁜 말 하나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의자들이? 의원님들,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영상을 보고... 물론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옆으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건 아닌 얘기, 옆으로 벌리고 들리지 않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본회의장 안 또 연단에서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이제 무잔 토론이고, 그동안 할 말 많았던 분들이 아낌없이, 기탄 없이 얘기를 쭉 하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거꾸로 할 말이 많은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할까? 저렇게 시간을 잡아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방송산법,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법, 이런 것들, 그 취지 설명, 이런 것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의원은 보니까 BBC, 영국 BBC 사례를 들어서 찬성 토론을 하시던데, 굳이 들어오지 않는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왜 안 들어오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발언이라는 거는 특별한 정적 수는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의원의 참석 수가 적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혹시 이것도 강성 지지층으로 의식한 어떤 인기몰이 발언인가?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도 충분히 할 얘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다른 할 얘기가 많은데 왜 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여당이 되레 자리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의원님. 여당은 아까 얘기가 나왔죠. 필리버스터 하자더니 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한 측이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지키고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108석의 국민의힘이 지금 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들을 조롱한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는 건 절박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를 여당이 활용하는 것은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절박함에서 민주당한테 앞서고 있느냐, 선점하고 있느냐라는 뼈아픈 말씀을 또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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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